아 오늘 노구리 닥터 스트레인지 형 좀 강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화할 거냐 맞습니다 답은 전질 입니다 이는 패키지 몽땅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그 지난 제 2개 나라도 그랬는데 이게 또 컨텐츠를 깨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빠밤 팝업 패키지가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좋을 거 아니야 다 하나씩 질러주도록 할게 자 일단 20레벨 패키지 구매 완료 자 다음은 또 30레벨 패키지 아 이것도 다 하면 40레벨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? 그것도 4900원이라나 점점 비싸집 같은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 자 다음은 또 뉴 스타크 시티 스페셜 오퍼 야 이거는 지금 3에서 5성짜리 코스트 상자 주는데 아 이거 5성 혹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요? 또 뭐 있냐 남은 거 아 그리고 또 스쿼드 랭크 야 여러분 알다시피 아 뭐야 아 이거는 걸어 잼으로 사는 거구나 고마워 자 다음 또 마지막으로 이 잔더스 방어 스페셜 오퍼까지 이것도 수정에 뭐 빛나는 별조각 등록 주는데 이 빛나는 별조각 뭐 제작하는 데 좀 쓰이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 있는 패키지 목 다 닫았어요 이 패키지 화면이 없어졌는데 우편함 들어가면은 상품 야 뭔가 많구만 20레벨 달성 패키지 자 받아줍시다 수정의 코스트 포켓 티켓 배틀 배치 선택 상자 좋은데요?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까보도록 할까요? 30 이 배틀 배치 선택 상자 이거 보통 5성짜리가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이거 꾹 누르면은 스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격력 오르는 거 있고 방어력, 체력 나눠져 있는데 아 저는 이미 공격력 배치를 하나 받아가지고 생명력 쪽에 좀 더 끌리긴 하네요 이거 하나 받아줄게요 자 이렇게 뜨겠고 다음은 또 그치 배틀 배치 선택 상자 하나 더 어? 아까랑 꽤 다르다 스펙이 다르다 이게 같은 5성이라고 똑같이 공격력하고 방어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낮네요 스펙이 이거는 방어력 하나 받아줄까요? 받아줍시다 자 화면이 모릅니다 일단 해봅시다 가자 놔! 나가 눈없어 잠시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갖고있는 이 수정 몽땅 다 코스트 뽑기로 받치도록 하지 아 우리 닥수정 오늘 좀 멋있어 보이는데? 에이 자 이분 그 쟤 잃어버린 동생이거든요 우리 동생아 작품한다고 자 너순아 너순아 너 철수 아무튼 누구도 무섭하냐 어? 그럼 오메가 카드는? 아이엠 그루투 아 우리 또 너 철수야 좀 잘해보자 진짜로 아이엠 그루투 오성 소환 완료 이거 오성 나올 때 괜히 막 이펙트 멋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? 아 나 막 지금 막 무지개 빠짱짱거리면서 오성 나오는 그런 상상함 나는 운이 없을까 자 됐고 자 오늘 여기서 끝장보십시다 자 보면은 지금 와 이 오성 뉴 스타크 시티 이 지옥 코스튬 과학과 마법 세트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와 근데 이 안이나 다를까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용 코스튬 진짜 드리프 먹었습니다 어? 아 그래도 그 와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코스튬 얻으면은 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좀 바람이 있긴 한데 야 우리 철수가 오늘 벌먹벌었잖아 아 이제 한 번쯤 주라 야 아 그 그 때로는 그런 식으로 똥도 주면은 이 된장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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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된거야 어? 아 우리 철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 떴냐? 자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도 땡기죠 현재 아 솔직히 이런 게임 진득하게 하면은 강해질 수 있는 거 맞긴 한데 또 현재만큼 시원하게 올리는 방법도 없긴 해 자 우리 형님들 현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자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모두 무료 패키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 놀이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이건 필수 무조건 해줘 자 그리고 둘 이 영상의 댓글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 적기인데요 자 마지막 셋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제 채널 라이브 시청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작 의혹을 방지하고자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첨된 형님한테는 제가 마음껏 코스트용 그리고 오메가 카드 원하는 패키지 질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들어가서 현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할 찬 마블 푸처 레볼루션 컨텐츠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굿바이